뭐야 메이전 님이 아닌데 흠흠흠 어? 안 먹자 티가 없잖아요 사러 갔거든요 어? 사러 갔는데 왜? 사러 가야죠 편안하게 잠을 좀 청해야죠 좀 이따가 우재랑 도너츠 사러 가기로 했거든요 먹을래요? 도너츠는 흔적이 흐흐흫 아 근데 나 입 하나 뭐 방종인데 밥 먹어 먹냐 어? 저 이따 도너츠 먹으려고 뭘 먹고 있겠냐고 던 낀 도너츠 아.. 52킬은 뭐야 도너츠는 뭐냐 도너츠가 밥이냐 52킬 이 데스인데 도너츠는 그거잖아 도너츠는 그거잖아 샐러드 밥 같은 거 볼, 무슨 볼이래? 이게 뭐야? 다이어트 용이야? 그런 것 같은데, 아니, 아니, 그런 것 같은데 맛은 있어,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? 닭꼬치 넣어볼게 닭꼬치 먹자 에서 먹을래? 저는 그러면은 한 개를 남겨주세요 이곳시에 와서 먹어야지 그러면 이곳시에 먹는다고? 감사합니다